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내가 한걸음 다가서면 너는 한걸음 물러나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서면 너는 그때야 나타나요 내가 남겨나오는 편지는 바람이 불어만하다고 내가 도둑하여 사랑한다는 말 그만 실수로 지워지고 난 널 사랑하는데 너도 그런 것 같은데 만나려고만 하면 우린 빗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뤄 건지 3D! 4번!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건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인연이란게 있는건지 이미 다정해져 있는지 서로를 안고 서로를 안고 원회도 사랑해도 인연이 아니면 나인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나만 봄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은데 하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건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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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질듯 이뤄질듯 하다가는 꼭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꼭 이빈고 요 가슴 아프게 우린 따라주질않아 나를 슬픽게 에이 헬레이비전의 내 얘기를 내리 보내면 드라마가 될건 막아대 이렇게 우린 따라주질않은 듯 한 번 더 디디빵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부ười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 우린 alpha 할정들 이유는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 Sana 난ыт wszystkim 아마 a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